아씨 아 시키네 아 멍성 깔아주니까 못하겠어 아 나 아까 어떻게 했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날 내려와봐 날이 파랗게 응 이거 좀 내려오세요 그럴 수 있어 내면 패터스를 잡아봐 응 아 이거 하고 있어 네 여러분 여기가 덥고 습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조금만 그리고 튼튼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가 더워가지고 막 예민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거 근데 되게 예뻐요 밖에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먹을 수 밖에 없대요 그래서 먹고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조금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제도돌아서 예상치 못한 일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엄마라뇨 세엄마라뇨 세엄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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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세엄마뇨 소리 들어야지 세엄마뇨 세엄마뇨 근데 진짜 습하긴 습한 것 같아 습한 것 같아 날씨가 확실히 습해 그리고 이게 너무 고화질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너무 부담스러워 약간 너무 고화질이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 풀어? 근데 더워서 더워가지고 머리를 묶었어요 조금 이따가 풀게요 조금 시간 지나서 풀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나왔다 단발하라고? 망했어요 머리 붙여가지고 괜히 붙였어 같이 오면 먹을게요 같이 오면 먹을게요 버섯 오 맛있다 알았어 근데 여기가 진짜 진짜 습해요 저 아까 비행기 딱 내렸을 때 너무 습해가지고 어 아기다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요 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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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다 안 붙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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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다 여러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어 미안해 예약 다 어 예약 어 나왔어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겨드랑이 왜 봐요 맛이 엄청 습하다 덥고 이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괜찮네 그런거 되지? 잘 먹겠습니다 카메라 가리면 안 되죠? 카메라 가리면 안 되죠 이거 봐야지 카메라를 안 움직인다 이거 이쪽으로 갈게요 이거 까질까요? 아 덥다 마시고 해야지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짱 맛있어 맛있다 와 진짜 다르다 짱맛 달러 달러 맛있어 다르다 우와 우리가 멀진 않죠? 멀진 않지? 저기 카메라 응 아 야방이 좀 힘든 빡세네 근데 괜찮아 다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 화이팅 미안 한 번 해줘요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잘하자 응 잘하자 간단히 먹자 배를 막 채우지 말고 어 알겠어요 침 먹어야 되는데 어 맞아 같이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카메라 나오면 안 되나? 그냥 먹자 그냥 먹 더운 거 먹네 더운 거 먹네 아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어 좀 맞춰줄게 어 그래 내가 적절하게 응 응 아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보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네 진짜? 앞을 볼게요 미키야 미키야 안 있어 이거 어댕이니? 흠티콘 하나 고맙습니다 하이탈 이거 맞나? 하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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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뭐에 먹지? 장화장화 땀 흘린다 땀 흘린다 뷰티콘 하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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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어디 가셨지? 친구 그 잠깐 먹어야지 먹어야지 맛은 있는데 더워라? 더운게 먹여서 미안하다 맛있어요 원래 예약했는데가 있어 전 지금도 행복해요 좋아 5키로 또 가야되니까 5키로를 여기도 커피숍 있는데 가야되니까 이제 차에 딱 내렸는데 이럴수록 긍정적으로 화이팅 맛있다 잘하고있어 잘한다 오빠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시너지도 속고 그런다고 응 그렇지 나도 드셔야 되는데 어딨지 까요 좀 덜어놔야겠다 응 이것도 나는 천사게뭇 타이타이 이게 잘 안보일까봐 시청자들 응 먹을까봐 채팅 못보겠다 무서워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좀 더워 좀 더워요 좀 덥고 좀 많이 더워요 습하네요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지 친구 주려고 담아놓고 먹었어 나도 먹어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아니 안먹어먹어 먹어요? 응 네 우리 먹은건가? 알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제 좀 시원하다 시원한 사람인데 시원해요 아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살면서 이런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근데 손도 엄청 귀여워 응 이거 보여주고 싶다 귀여워 보여줘 귀엽죠 겨울 하루방 응 귀여워 귀여워 카와이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설레담댐 에? 뭐라고? 응 오빠 되게 더운거 싫어하나보다 더운거? 어 더위에 약한거 보다 너 일로와 빨리 먹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와서 드세요 아 그래도 먹어 입만 돼 응 입만 돼 그냥 너 먹어 아니 괜찮아 야 먹어 빨리와 아니야 내가 먹여주고 올게 아 이게 아 이 친구가 잘 안먹으려는게 어 화장실을 자주 가 그래도 먹으면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냥 먹고 그냥 화장실 가면 되지 먹고 살자고 하는거지 맞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 이거 주고 오자 통에다가 응 이거 이거 아 이거 다 먹었어? 이거 화장실에 자주 가요? 아니 친구 응 친구 자주 가 나는 나한테 막 자주 안가 어 다행이네 왜 다행이야 왜 다행이야 너 자주 가? 네 너 자주 가요 네 맛만 보자 응 발바닥이 반짝반짝 이거 맛있어 다 먹었어? 응 응 맛있어 그냥 먹자 응 먹어 손으로 먹어도 되죠 어? 손으로 먹어도 되죠 응 손으로 먹어도 되죠 보여줘야 되는데 응 보여주고 올게 아 다 새우구나 응 맛있다 맛있다 오빠는 오빠라고 해도 이상하다 응 남순님이라고 할까요? 왜? 그냥 오빠라고 할까요? 말 편하게 좀 하자 응 그래요 빡세다 응 친구들이랑 여행 많이 다녀요? 응 응 수강이 없어 바빠서 너무 안다니돼 말 편하게 하자 말 편하게 하자 그래요 좀 아까운데 응 맞아 나는 좀 많이 먹어도 나는 많이 먹을 수 있어 저도요 넌 친구들 여행 다행을 좋아해? 응 넌 친구들 여행 다행을 좋아해? 응 넌 친구들 여행 다행을 좋아해? 응 집을 좋아해요 집? 요새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 응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방금 하고서부터 더 너무 두부롭게 먹나 응 아니야 응 인간답고 진짜 보기 좋아요 오히려 막 깨닭깨닭 먹고 이러면은 더 보기 안 좋아 아 집 데이트도 좋아 응 집 데이트도 머리 먹었어 저요? 나 머리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머리 먹었어 머리? 새우머리? 응 못 먹어? 안 먹어요 응 나도 원래 먹다 뱉는데 이건가 머리? 응 여기 여기 이거 머리? 꼬리도 알았는데 머리였어 어 이거 머리래요 위에 고소해요 오빠 그럼 두 개 다 먹어요? 응 아니야? 그건 아니야? 고소하다며 응 배불러 배불러서 4시 반이네 몇 시에 일어났어? 저요? 응 6시 오빠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7시? 좀 늦게 잤어 아 아까 5시간 잤다고 했잖아요 응 2시인가 2시 좀 넘어서 늦게 잤네 몇 초 한 캔 먹고 잤어 응 잠이 좀 안 오도록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오빠 비 안 온게 다행인거야 비 왔으면 혜리야 비 왔어서 됐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너무 더워서? 응 시청자들은 좀 잘 모를 것 같아 응 응 대주도랑 서울날씨랑 다르겠지? 응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응 하나만 더 먹을까? 응 많이 먹어 이따 밥 먹어야 되지 응 저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 그니까 오 바람든다 맛이 있으니까 응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아까 좀 당황해가지고 그런거야 예정대로 움직여야겠다 응 그래 시청자를 방송을 생각하다고 하니까 후팀 넘어보지 말고 그럼 될 것 같아 자 먹었나? 응 오빠 이거 주스만 가져가도 돼요? 응 응 가도 되나요 여기서? 그냥 가도 되나요 여기서? 그냥 가도 되나? 응 가도 되는 거 아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까? 가도 된 거 아니까? 아깝다 좀 친구 안왔어 친구 안왔어 잠깐만 앉아있어 네 배고프지? 응 배고파요 배고파? 응 엄청 배고파고 나는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뭘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별로 안 먹었는데? 그런가? 뭐 먹었지? 아까 출발하기 전에 밥 먹고 자기 전에 커피 마시고 이거 먹고 먹고 살려 하는거지 몸에 핏줄이 나 보인다 응 어렸을때 많이 아팠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핏줄 때문에? 전 또 왜 저기있지? 가야되는데 잘 아파? 아니요 저 잘 안아파요 다행이다 그거는 루야 내가 카메라 들고 가잖아 응 다 챙겼어? 네 다 챙겼어요 긁었나요? 긁었나요? 귀찮아 어 긁었나 잘 찍고 민중아야죠 왜왜왜? 아 깜짝이야 내 얼굴 나온다 차트는 얇을까? 차트는 얇을까? 오빠 의치말이야 아 괜찮은데 시원해보이고 시원한.. 덥죠? 어 더워 지금 덥다 오빠 아까 그 반팔티로 입다가 시간 되면은 반팔티로 입을게 응 지금 입고 나와요 차 들어가서 더워보여서 아 100개 고맙습니다 하이파이 아까 알려줬어 전 괜찮아요 전 시원해요 갈아입으라고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근데 완전 배불러요 중간중간에 뭘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응 많이 먹어가지고 덥죠? 그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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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훨씬 더 시원해보인다 그게 훨씬 더 시원해보인다 그게 훨씬 더 시원해보인다 이거 신으라고? 응 오빠 저 가방 그냥 차에 놔도 돼요? 어? 그냥 차에 놔도 돼요? 저게 훨씬 더 편해보인다 진짜 할 거 있는데 나도 줘? 아 아 저요? 네네 좋아요 주세요 삼성 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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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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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하나부터 신고 들어와 저 들어가 신고 들어와 저 들어가 응 바지? 바지는 왜 자꾸? 에이 신경 쓰지마 오빠 신경 안 써도 돼 바지 갔다가 휴가 꺼야되지 않아? 에어컨? 어? 에어컨? 응 아이고 며컨 안 놨다 이거는 아 옷도 놓고 가 응 거듬되잖아 맞아 어 맞아 거듬되지 아 이거 거듬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도 슬리퍼가 훨씬 편하다 어 약간 자신을 놔야겠네 나 자신을 놔야겠네 어? 나 자신을 약간 나 자신을 놔야겠다고? 나 자신을 놔야겠다고? 나 자신을 놔야해 나 자신을 놔야해 아니 그냥 이미지 같은 걸 신경 쓰면 안 돼 차 차 차 차 차 어 여기 조심해요 여기 조심해 아 이거 좀 별로인가 이거? 저거? 뭐? 별론가 복장이? 어? 복장이 뭐 어떠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저거 아니 아니 얼굴 많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빨리 기살려 주려고 아니 무슨 바다 들어갈 때 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야 어떻게 해 응 받아 들어갈 때 카메라 야 이거 쟤 왜 아니 왜 이러고 왜 이러고 갔지 오빠 오빠 아 여기서 뭐 응 입수 지금 입수하면 안 될 거 같은데 맞아 발만 담그고 와 발만 담그고 시원해 기분 좋아져 바람만 담그고 와 바람만 담그고 와 응 응 알았어 옷 갈아입을 거 있어? 있죠 있어? 응 혹시? 나 괜찮아요 꼭 나 자신을 버리고 그냥 그냥 재밌으면 되지 재밌으면 나 엄마래 왜 엄마래 아들 마이크 조심하래 들어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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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되네 여기 그냥 발만 들어가자 발만? 응 다 들어갈래? 나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안되지 오빠는 다듬어 좀 이따 들어가 이동해서 따라입을 거 있나 빤스 아 빤스 팬티 맵지 노 빤스로 다해주네 노 빤스로 다해주네 노 빤스로 다해주네 노 빤스 이거 좋아야지 이 층 응 맞아맞아 어디가게 어디가게 아 먹먹먹먹먹먹먹 마이크 응 마이크 마이크 좋아 이거 마이크 이거 순간 빼면 방송 튕기나? 이걸로 잡으면 이걸로 잡으면 입수는 오바야 지금 이따 전해주면 되겠다 벌써부터 입성된다 입수 오바야죠 마이크 좋아 맹 달아 시원하다 다 와요 다 돌려도 안되잖아 응 그냥 발만 시원하다 그래서 뭐지 너무 당황해 너무 당황해 아니 시원하다 그치 시청자들은 요런거보다도 잠깐 세퍼 맥은 마이크 잡았다 나도 뿌려 자 나 맞아 마이크 고장났어 마이크 고장났어? 어? 아 고장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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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 물 들어가 네 물 들어가지 어 안돼 마이크 고장났어 잠깐만 닦아 닦아보자 발고 있는 물티가 어떡해 깜빡했어 괜찮아 들려? 응 한번 버릴래? 그래? 아 근데 고장 날까봐 아 나는 풀어도 돼 그럼 이거 빼고 해 어? 빼고 해 아닌가? 그래 그냥 해 그럼 아니 담부 입수는 오바야 아 오라 오라 입수는 오바 와 저거 타고 싶다 저거? 저거 타고 싶어 그치? 저거 타고 싶어 탈래? 저거 어떻게 타? 아 신청을 안해서 못하나? 응 좀만 더 들어가면 오빠 바지 입을 거 없잖아 나 청바지 있어 청바지 있어 아 이 바지가 그렇게 이상한 거야 많이 이상해 아니 아 들어오고 싶다 들어가 기원하다 가위바위보 해서 어 가위바위보 해서 어 뭐 가위바위보 해서 뭐 나한테는 데이트가 좀 힘들다 나도 어려운 거구나 응 야방이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야방이 힘든 게 아니라 어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 아 맞아 오빠 오빠 멘탈 멘탈 사진 한번 찍자 그래 카메라 저기 있을까 사진 찍을 사진 찍을 사진 한번 찍자 그래 가져와 응 네 카메라 핸드폰 한번만 주세요 핸드폰 한번만 주세요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왜 왜 왜 뭐 아니 그냥 웃는 거야 숨겼어? 아니 아니 숨겼대? 아니요 뭐래 형 아무 짓도 아닌데 그냥 찍어? 응? 그냥 찍어? 그럼 여기 보고 찍어야 되지 왜 이렇게 아 잠깐만 사진 찍어 나 사진 잘 안 찍거든 내가 이거 보내줄게 응 아 저렇게 우리 저를 위험해 왜 아 그냥 찍자고 이렇게 나 찍어줘 응 어? 내가 너 자꾸 다 찍어줄까? 응 힘들어 좋아 나 떠볼 거 같아 힘들어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지금 못 빠지겠어 지금 빠지면은 어 난리할게 맞아 맞아 오빠 좀 있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 좀 아닌 거 같아 뭐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 좀 아닌 거 같아 응 입수 한번 할게 입수 한번 할게 네 입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경이에요 저녁에 입수 안 되니까 아 내 아이들도 돼 있구나 이거 그래도 시원하지 발 감기니까 열이 식지 응 이거 할래? 뭐 적는 거? 이름? 이름? 이름 적는 거? 이름 적는 거? 쥐색해 쥐색 쥐색 저거 쥐색 둘 나무 나무 어디야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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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내가 찾아올게 아니야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손으로 하는 거 내가 해본 적 없어 나도 안 해봤어 그러면은 너도 하나 적고 나 너는 내 걸 적어 나는 네 걸 적어 어디다? 여기다가 아 나 여기다 적어? 어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는 거 같아 그러면은 오빠 근데 옆에다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크게 쓰려고 그랬지 아 거기서 저기까지? 너무 커? 너무 커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절로 가자 절로 다 우리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써지니까 물로 없애버리자 그래? 아니 더 엎어버리자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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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야 되나? 응 야 물병 없잖아 여기? 여기 여기 그래 그래 나는 이렇게 요쯤 벗으면 되나? 어? 요쯤 벗으면 되나? 내가 먼저 적어 그래 그래 오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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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먼저 적어야 되지 않나? 아냐 오빠 적고 적어도 돼 아 여보 오빠 근데 본명 뭐야? 알았어 그냥 그걸로 적어? 어? 그걸로 적어 남순? 아냐 허무 허무 나 박의도 보리 아 청정형을 안을 했구나 응 나 이름을 안한다 아 그래? 적어 그냥? 어 여기 가운데 아냐 하트 말고 별로 할까? 뭐? 응 그래 하트로 하자 원래 나뭇가지 있으면 하기 편한데 아 네 명은 됐어 가있다 가있어요 가있다 글씨 좀 못쓰는거 같은데 왜 잘쓰잖아 내가 벌도 넣어줄게 너 벌밖에 모르지? 아닌데? 아니야 잘했어 파이팅 좋아 파이팅 근데 꽤 괜찮은거 같아 호가 나 글씨 잘생겼어 아니야 잘써 잘썼지? 그래도 괜찮지 않아? 호가씨 못쓰는거 같은데 잘쓰는데? 아니야 아니야 못쓰는거 잘써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처음 적어보게 어렸을때 친구들끼리 이름 한번 적었던거는 기억나는데 나도 안해봤어 바닷가에서 응 강아지다 아니 사진 찍었지? 응 저거 사진 찍고 갈까? 어? 응 저거 사진? 응 응 저거 사진? 우리 스타일대로 하자 뭐? 우리 스타일? 응 카나한 스타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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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갑자기 박친거 아니지? 카나한거 아니지? 아니 아까 그냥 아 좋아하는거야 배를 손을 왜 집어넣어 아니 아니 뭐 뭐해야되냐 여보세요 됐다 뭐해야돼 뭐 어? 어 배 아니 배 배 긁었어 배 머쓱하면 배를 긁는구나 그래 그래 너가 이거 다 타고 어 그래 어 어 어 휍 하하하 오빠 괜찮은거 봤지 어 하이 하이 엉 음 하고 ries 이러 mean 어 화이 빨리 힙 펜 estado 아니면 하이 머 화 폭주가 없냐 폭주? ores 오빠 복주이 반응하는게 어 어 꺼내야지 방황하지마 어? 방황하지마 빨리 정신 차려 아까 나 개 강아지 봤는데 오빠 저거 강아지 보러 갈래? 강아지? 어 어디? 저기 개 개 싫어해? 그래 너무 먹은 거 같아 그래 머리 뭐 붙였어? 어 붙였어 응 오빠도 머리 잘랐잖아 잘랐죠 잘 잘랐어 응 아냐 앞머리 좀 잘랐어 저 절로 가 절로 가 아 애기 귀엽다 애기 엄청 좋아하는 거 같아 아까 비행기에서도 애기 귀엽다고 해서 시원하다 그러지? 어 나 너무 시원하다 아 아직도 안 지워졌어 우리꺼 아직도 안 지워졌어 그러네 아직도 안 지워졌네 아 물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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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물가, 물가, 물가 알다 일단 어 다음 장소 갈까요? 렛츠고 다음 장소로 가게 아 시원하다 바다 진짜 오랜만에 오네 되게 시원해도 날씨가 풀려가지고 얼마만에 왔어 바다? 나 한 1년? 여름, 작년 여름에 오고 안 와서 머리 개빵 됐지? 응, 근데 나도 개빵이야 어, 강아지? 응, 어딨어? 나 걔 진짜 좋아해 응, 귀여워 어, 완전 순하네 어, 안 물어 순해 귀여워 순해 엄청 순해 귀엽다 뭐야, 이게? 종류가 뭐지? 진돗개인가? 짱 귀여워 난 강아지 나 진짜 좋아해 어? 강아지 진짜 좋아해 응 손도 마르다 여기 개인가? 응, 그런거 같아 여기 뭐 여기 주인집 아저씨 개겠지 아우 좋아 남자 여자? 모르겠네 봐야돼, 굳이? 어? 굳이? 아이고, 손 손 뭐다가 느꼈지? 팔 미안해 너무 귀여워 아, 침돗개 침돗개 너 덥겠다, 너도 너와 너와 큰 물었다 하자 안녕 잘 잊어 미안해 잘 잊어 잘 잊어 아무튼 잘 안 튕기네요 나 되게 튕길 줄 알았는데 안 튕겨 그러게 오, 따라와 오, 왜 따라와 아니구나 따라오는 거 아니었구나 잘 가 어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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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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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나 안으로 타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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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수건 좀 줘 수건 아 아 아 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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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탔어? 응? 모래 붙은 것 봐 너로 탔는데? 나 괜찮아, 타도 돼 물을 물을 아까 내가 물 뿌려서 그지? 화장 고쳐 어 지금? 어 지금? 어 어 나 얼굴이 못생기게 놔도 돼 어? 나 못생기게 놔도 돼 아 화장 어디있어? 그 어디있어? 요거야? 응, 내가 찾아볼게 가봐 가 가 그 수건 좀 주세요 수건 응 응 내가 들어줄게 발 줘봐 난 발 괜찮네 털어 발 줘봐 모래 있지 않아? 모래 있어 들어봐 발 근데 좀 이쁜 속에 있어 아니야 나 발 못생겼어 아 창피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몰라 그랬구나 아 근데 이거 안 된다 오빠 털어줄까? 어? 털어줘? 괜찮아 여자들은 발을 창피해야지 민망해 어? 민망해 역시 프로방송이다 왜? 역시 멋있어 나 근데 진짜 탄 거 같아 탔지? 탔어 어 좀 탔어 이거 빨개 근데 이거 빨뜨리 별로 없는데 이거? 이거? 근데 수건 챙겨왔네 아 몰라 있어 이거 뭐야 생각해보니까 바다를 밤에 와야되지 않아 원래? 그치 아니야 근데 뭐 언제 오든 뭐 선크림 안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난 아침에 발랐어 물에 엄청 많이 묻어있어 너 그래? 알았어 근데 나 얼굴 상관없긴 한데 어 뭐 오네? 급 편해져네 급 가까워져 어 한번 갔다 오니까 괜찮아 아 저기 파터리고 어? 없는데? 안 당았지? 안 당았지? 된거야? 왜 안돼? 그러게 파란색 화면으로 뜨네 어 됐네 오 됐어 됐어 오 다행이다 신기하다 안 튕기네 오 안 튕겨 대박 근데 이렇게 방송중에 화장 고쳐도 돼? 누구? 나 왜? 응? 방송중에 화장 안 붙여? 굳이 굳이 굳이는데 잘 안 붙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스펀지 왜 웃겨? 똥 모양으로 생겨서 똥 모양으로 생겼네 어 똥 모양으로 생겼네 어 똥 모양으로 생겨서 그리고 이름이 똥퍼프야 어? 진짜요? 아 뭐 저거 뭐하세요? 저거 어디로 가야되는지 아 코스에 좀 이동합시다 예? 오빠 이거 이름이 똥퍼프야? 똥퍼프? 어 똥 모양으로 생겨서 재미없지 미안해 아 재미있으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재미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울음 코드가 남달라 근데 나 아까 솔직히 되게 불편했거든 뭐? 아까 솔직히 처음에 차 탔을 때 근데 지금 좀 편해졌어 나 좀 어색했어 나 말 이게 이게 존댓말 자체가 그 좀 에어컨 살짝만 좀 쭉쭉쭉 이거 안 돼놓는 건데 어 되네? 아 제발 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저 매니저는 아 징그럽게 출발하는데 흠 바지요? 바지 저 청바지 있어요 청바지로 갈아입어야 돼 이따 그냥 이따가 하고 그냥 갈아입어 아니면 갈아입고 이따가 오빠 푸는데도 해 알겠어요 아 안전벨트 아 맞다 아 아 청원뷰 완전히 이쁜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따위 진짜 고맙습니다 얍 뭐야 고픈가 거의 너도 영혼 없어보인다 아니 진짜 나 근데 화나다 나는 영혼 있게 해도 영혼이 없어보인대 표정 너랑 나랑 표정이 약간 좀 없나 둘 다 좀 별로 나 좀 약간 무표해 나도 무뚝뚝해 아 좋다 이러고 가야 되겠다 먼지 좀 봐 편해? 응 편해 너는 응 싫어하는 여캠이 있냐 혹시? 아니 싫어하는 여캠은 없어 싫어하는 BJ 싫어하는 BJ도 없어 진짜 없어 나는 오빠 있어? 아 매너 매너 난 없어 나도 없어 친해지고 싶은 BJ 내가 생가입한 분 있는데 여자 BJ분인데 예뻐서 좋아 누구? 사슴님 아 마성의 사슴님? 이쁘지 이쁘지 좋아 여덟여덟 여덟여덟 다리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빠는? 뭐? 남캠중에? 남캠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다 친한가? 이미? 뭐 알지 다 안 낀 정도는 있지 어 차를 좀 빡세게 대는 거야 차를 아 thicker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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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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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좀 불안하지 않아 달달이 쳐야 되는데 운전할 때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요거가 있어 운전을 안해서 차알로 빼고 있는데 어? 아닌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니다 빡세다 안경 한번 써볼래? 응 나 안경 진짜 안 어울리는데 마법사 같지? 아니야 나 진짜 안경은 아니야 아 그거 닮았어 뭐? 그 근데 똑똑해 보여 똑똑해 보여? 좀 멍청해 보이지 안경 벗으면 아니 더 멍청해 보여 안경 쓰는게 아니 진짜 안경 쓰는게 안경 쓰는게 더 멍청해 보인다고? 응 그럴 리 없는데 아 진짜? 근데 걔 귀엽대 상정 귀엽대 이쁘대 안경 쓰래 안경 쓰니까 지연 그러네 그래? 근데 쓰고 있어야 돼요 오빠도 방송할때 쓰는거야? 아니 방송할때는 안쓰 그럼 어떨 때 써? 그냥? 그냥? 야방 나갈때는 안쓰 잘 안쓰 너 안쓰 너 써 너 안써도 돼 뭐 응 시험 좋겠어 그래 닥터스러워 나 그거 얘기할래 안쓰는데 닥터스러워 아 아 나 그렇게 싫어해? 아니 좋아해 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좋아해 아 너 아까 만화 잘 그린다고 그랬네? 아니 막 그런거 그림 그리는거 좋아해 그래? 응 뭐 잘 그려? 뭐 딱히 잘 그린다기보다 그냥 그거 있잖아 종이에다 대고 끄적끄적하면서 그리는거 아 낚서? 어 어 그런거 좋아해 낚서 오빠가 딱 그림 그리는거 좋아해? 그림 그리는거? 응 그림 그리는거 좋아하지? 응 큰 그림 당연히 큰 그림 큰 그림 역시 큰 그림 그리고 응 그렇구나 작은 그림은 싫어해? 작은 그림? 큰 그림은? 무조건 큰 그림 무조건 큰 그림 올리? 올리 큰 그림 오 이름이 고맙수다야 얼마나 가야됩니까? 네? 30km 30km 또 가야돼요? 또 어떤 차 진짜 근데 나 되게 빨리 빨개지는거 같아 바닷가 있어서 그런가? 제주도가 제주도가 진짜 그 되게 뭐 이렇게 어디 어디 가려면 되게 빡세 이게 다 월어가지고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방송이었으면 가는거 편집하고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 아 아 근데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동산이 길어가지고 이것도 최소한으로 줄인거에요 알아보고 알아봐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인거야 진짜 진짜? 다 한시간 거리고 막 그래 어디 명수 가려면 아 아 다 멀구나 그냥 왜? 아니야 아니야 혼자 살지 지금? 어 아 얼마인지 혼자 산지 얼마 안 했어? 5년 되게 올됐지 대학교 때 19, 그럼 24살인가 19살 때부터 어 졸업하고 바로 여자친구 꽤 빠르네 학교가 서울이어서 이제 집이 경기도인데 통학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통학시간? 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취했어 1학년 때부터 돈이 어디 있었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난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돈이 어디 있었어? 어 어렸어 엄마 아 진짜? 응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을 벌고 벌었지 응 거의 안 냈어 나는 월세 나중에 좀 끝판에 냈어 아 그렇구나 금수죠 아 금수 아니다 흑수 아니다 흑수 아니다 어머니 어머니 자주 배로 가고 부모님 부모님 요새는 자주 못 가 왜냐면은 거의 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주말에 이동도 해 배터리 막아? 해 마이크 좀 어 배터리 체크해 봐 마이크 괜찮지? 어 괜찮아 다려? 어 아이 좋아 여기 옮겨봐 옷이 늘어나는 거 나 괜찮아 여기다 달아 여기 옷 늘어놔도 돼 어 청에다 달아 어 어 오빠 근데 나 모자 써도 돼? 모자? 어 안 돼 왜? 모자를 왜? 아 안 된 말고 아 그러니까 왜? 그냥 모자 쓰고 싶어서? 어 어 써봐 안 써도 돼? 뭐야 써봐 아 안 써주면 안 써 안 써봐 계속 써봐 아니 아니야 아 써봐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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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사보게 아니 진짜 괜찮은데? 응 괜찮은 거 같아 아 야 봐볼게 모자 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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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노말배 가린 거 아 너 얼굴에 보면 되게 자신이 없어 어 왜? 어 부끄러워 있는 것들 더 하나도 어 아니야 아 봐봐 어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잠깐만 나 써보게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응 나 써보게 응 아 들어가나? 어 너 머리 진짜 작다 어? 머리 진짜 작다 머리 소주야 나 너도 작아? 난 머리는 안 작아 어 이걸 이렇게 쓸라 그랬다고? 응 미안해 안 가릴게 머리 묶어봐 머리 묶어봐 나? 응 아 반말하다보니까 거의 명령초 같지 나 아니 봐봐 이게 반말하는 초 뭔지 아 나 안그런데? 아니 양 갈래 양 갈래? 양 갈래? 양 갈래? 이게 좋지 않아? 이게 좋지 않아? 양 갈래 머리? 아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양 갈래 그래 해보자 오빠 근데 약간 오글거리는 거 원래 싫어하지? 오글거리는 거? 어 성격이 나도 살짝 울뚝뚝해서 어 어 알겠습니다 zas자 제 김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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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안 보여 나 눈이 좀 나빠도 봐 멀리 있는 거 안 보여 연기 instrumin 선교 잘 어울리네 양갈래 이렇게 하고 다닐까? 이렇게 잘 어울려요 서브다 고맙습니다 양갈래 머리 패티쉬 있어? 양갈래? 패티쉬? 아니 왜 어떻게 패티쉬라고 그래? 아 그냥 아프리카 언어가 아니야? 나 이상한거 배웠어 남성한패가 이상한거만 묶는거 보고싶었던거지 별다른 뜻은 없어 너 패티쉬같은거 있어? 난 남자야 없어 나는 진짜 없어 나 여자한테 패티쉬 없어 코스트로 해봤어? 한번만 해봤어 왜? 몰라 시켜보고싶었던 욕구가 안들지 않아? 나보고 그런거는 기분이 없는데 막상 상상은 해봤는데 응 안어울려 그 이미지가 난 상상만 해봤지 뭐 상상도 하지마 일도 하지마 일도 하지마 일도 하지마 일도 하지마 일도 하지마 나 아까 그치 진짜 맛있지않았어? 어 또 먹고싶다 맞아 그치 진짜 맛있는거 같아 내가 지금 버릇있어 나 잠도 나 신기한게 잠도 한두시간 자면 깨 왜? 그리고 또 또 졸려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자 그리고 밥도 나 원래 어떻게 보면 밥도 먹었다 금방 배고파 응 또 먹고 자주먹고 자주먹고 조금씩 자주먹고 잠도 조금씩 자주먹고 잠도 조금씩 자주먹고 나도 그래 조금씩 많이 그렇다고 아 경치까지 있겠다 보여주고싶다 맞아 담을 수가 없다 여기 보여주고싶다 우리맛은 즐거워 응 응 응 보여줘야 개이득인데 아 그래 낚시 해봤어? 아니 한번도 안해봤어 오빠는 낚시 나도 안해봤어 그거야 낚시 나 해봤지 그거야 기다림의 미약이래 낚시 미약? 기다림이래 기다림 기다림 낚시 좋아 낚시 좋아 낚시 좋아해? 낚시 좋아해? 달라까? 나 왜그래 갑자기 파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렇게 하는거야? 뭐? 하이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걸까?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어 어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몇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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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시야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오빠 우리 비행기 시간 몇 시였지? 9시 9시 5분 비행기 제일 빠른 길 제일 늦은 게 그거였나? 맞아 제일 늦은 게 9시 5분 비행기 올라가야지 응 가야지 10시 5분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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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되게 옆에 보여주고 있다 그치? 시원해 보이는데 우리만 봐서 조금 있으면 비 올 것 같은 날씨 응 바로 소통 조금만 할게 응 와 아 1박 2일 못해요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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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15만 봄 입 오는 거 응 시설을 어떻게 해요 어 수술은 좀 그렇지 오바야 오바 맹인 집 가서 방송해야지 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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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산산조각 왜? 원래 원래 계획이 아니 아니 계획은 뭐 계획대로 하고 있어 아 아까 그 커피숍만 하나 틀어줬네 그거 말고 괜찮다 괜찮다 어 우리 아까 막 호칭 부르려고 했던 거랑 아 저거 어렵다 진짜 원래 이게 좀 어려운 거 같아 응 배고파 큰 그림 좋아하잖아 내기해서 그러면 너 1박2일 올라가게 할래? 게임에서? 어? 게임에서 올라가기 취소하기 할래? 게임에서? 무슨 게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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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이 바지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바지 괜찮은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아니 괜찮은 거 같은데 이상해요? 내가 입어서 그래 내가 뭐든지 아 게임 그래 오빠 이거 응안사닷컴? 응 응안사닷컴 여자도 또 팔아? 여자도 있어 응 너는 맞을 게 없을 거 같아 아 그래? 너무 말라서 지금 발목 줘봐 발목도 잡혀? 많이 발목은 안 잡힐 것 같아 발 안 보여주려고 그래? 발 안 보여주려고 그래? 진짜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여자들 왜 발이 부끄러워하지? 이건 발 예쁘게 생겼어? 나 발 못생겼는데? 나도 못생겼어 아 근데 남자는 그냥 나는 발 안 나는 발이 응 부끄럽진 않아 그래? 남자라 그런가? 난 살짝 부끄러워 난 살짝 부끄러워 나 이해를 안 해도 돼 손 미스테리아 그래? 응 정말 미스테리아 아 발듯이 없어요 얘 손 진짜 예쁘게 생겼다 손 봐봐 쫙 펴고 손이 진짜 길어 어 손이 길고 피아노 췄대 아니 진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쫙 펴봐 손이 아예 뭐 굴곡이 없어 사람이 원래 굴곡이 있거나 약간 쉬거나 손가락이 그래야되는데 아예 없어 진짜 응 근데 손이 진짜 펌플렉스야 너무 커서 또 펌플렉스 있어 뭐 나? 응 나는 피부 까만 것 같아 솔직히 까매 인정해 아 꼼한데? 아니야 까매 어떻게 봐 가자 들어가 들어가 까매 오빠 너무 너무 목을 이렇게 낀 거 아니야? 아니야 좀 까매? 어 오빠는 까맣 약간 그래도 오빠도 까맣은 편인 것 같은데 나 좀 까매 어 까매 오빠 이거 일부러 왜 턱 까맣는 거 아니 아니야? 아 까맣구나 오빠는 뭐 웃고 있어? 펌플렉스? 어 그냥 나는 뭐 거의 잡는다 한숨도 빼고 갑니다 펌플렉스가 뭔데 아 뭔데 아 호랑이야 아니 아니 그냥 여기 뭐 잘 때 맞네 어? 잘 때 맞네 제다 숙박 제다 숙박 제다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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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인데 볼 주위에 그쵸 관광객들을 위한 약간 그런 응 이런 거 같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종교 있어 종교 아니 난 공교야 오빠는 나도 나 자신도 못 믿어서 아무도 안 믿어 흠 그만 공교인 사람들 그만 많이 해 어 오빠도 그래? 네? 오빠는 뭐 안 믿는 이유가 있어? 안 믿는 이유? 응 고 고 고 고 저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몸이 그거를 오빠 그런 거 많이 당해? 나는 되게 돌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 흠 그래서 딱 사기 딱 치기 딱 사기 딱 치기 좋게 생겼어 아 진짜? 나 사기 잘 다 할 거 같아 응 어 돈 빌려달라고 쉽게 그냥 잘 빌려준 거 같아 해달라고 다 해주고 흠 어 그럴 거 같아 생겼어 해달라고 다 해주고 어 돈도 잘 빌려주고 응 간 쓸개 정도는 다 줄 거 같아 어 그래 생겼어 흠 흠 흠 흠 흠 아가 아니야 응 응 그래 아가 진짜 더웠지 아 벨트요? 아 예 아 더워 아 진짜 더웠어 좀 시원하고 어 바닥에서 얼마 남았어요? 흠 흠 10kg 여러분 10kg 나갔대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차 없었으면 어떡할 거야 흠 아니 뭐 어디 갈 수도 없었겠다 흠 흠 흠 흠 7시 7시 9시 비행기 야 9시 비행기면은 7시에 가야돼? 흠 9시까지잖아 아니 8시 40분 까지 8시 strapped 오늘 7시 가야돼? 2시간 전에 원래 가야 되잖아 아니 아니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8시까지 가야지 이제 기껏해요 3시간 남아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아? 한 게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아 시간 여기 촉박해 어 진짜 좀 촉박하다 생각해보니까 빨리 좀 가 갔으면 좋겠다 술 잘 먹어? 맞어? 아니요 저 진짜 술 못 먹어 소주 한 두 잔도 못 마셔요 두 잔도 못 마셔요? 오빠는 술 잘 먹어요? 술 이기는 여자가 없었거든 너는 내가 가뿐하게 얘기해 그게 없어 저 진짜 태어나서 알코올 한 캔들 다 먹었어요 어떡해 유전이라서 나도 유전 아 엄마 아빠 다 못 마셔요? 어머니 잘 드시는데 아빠 집에 못 마운데 아 너랑 술 먹으면 안 돼 헬파티지 소주 두 잔 밖에 안 된다? 에휴 뭔지 미리 사는 거 그거 나 반말하니까 거의 동생 취급하는 거 같아 다 입에 안 된다 오빠는 존댓말을 쓰고 나는 반말을 할까요 어? 아니 아니야 너 버릇이 있던 말이야 아 nineteen achi ROUS 아냐, 봐봐 딱 찍으면 되지 제주도 차 막히는데 대한민국 땅은 전체가 막히는 것 같아 오빠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4월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냐? 갖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큰 그림?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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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날 해? 생일날 무조건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필요하긴 해 그 날만큼 웃겨 사진 파티 챙겨? 아니, 그렇게 아, 그러지 않아 가족들이랑 소소하게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가족 가구 진짜 쨍 가까워 가까운 편이었나 보다 가족 얘기를 엄청 많이 하네 그래? 응 가족 얘기를 엄청 가족들 많이 챙기네 너 오빠 캔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응 지금 이거? 응 누가 잘 나와 아닌가? 너가 잘 나와 아니야 응? 너 좀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오빠가 오빠가 근데 스튜디오가 더 나은 것 같긴 잘 모르겠어 스튜디오가 훨씬 나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장난 미안해 아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안 돼 아니, 지금 나 머리가 좀 머리 길다 근데 진짜 실물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실물이 괜찮아요 다 피곤하니까 쉴 때 그냥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자고 아, 좀 쉬고 싶고 이제 좀 쉬고 싶고 넌 몇 번 쉬네? 일주일 나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한 번? 방송 몇 시간 해? 어, 꾸준히 해 하긴 하는데 약간 너무 패턴이 똑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이 있지 방송 쉴 때는 거의 집에 자지? 응 잠만 자고 맨날 자고 맨날 자고 짱 좀 아니야, 아니야 좀 아이콘 한 다만 한 다만 내려줘 오늘 물 들어갔다가 웬일이 추워가지고 되게 짱 다리 깃밤 올려 응 여기다가 여기 올려야 돼 응 하나를 올려야 돼 빨리 예쁘게 생겼네 여기가 더 길어 두 번째까지 나도 근데 봐봐 나 좀 발 민망한데 봐봐 나도 발 민망해 어, 발 갔다 오네 발 민망해 아, 발 민망해 근데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원래 여자들은 그 발을 되게 민망해한다 알지 왜 이리 보지 왜 이리 보지 어, 아이콘다 아아아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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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 카메라만 없었어 아이고 아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발 또 왜? 아 진짜 내가 발이 약간 못생겨서 민망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진짜 발이 못생겨서 안 돼 발이 못생겨서 못생겼어 나만 볼게 싫다면 하지 말라고요? 나 원래 싫으면 더 싫을 타니까 더 걸어보고 싶어서 올라가면 싫으면 하지 말라면 하는 스타일일까? 약간 하지 말라면 하고 싶으니까 음.. 오빠는 결혼 나중에 몇 살이 하고 싶어? 안해 못해 안해 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생각이야 몇 살이 할라고? 난 잘 모르겠어 나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생각 안 해 스물 넷이 어린 건 아니지 그치 근데 결혼 생각 안 해 봤어 그치 근데 결혼 생각 안 해 봤어 성격 많이 볼 거야 돈을 많이 볼 거야 능력? 성격은 성격 능력 둘 중에 하나 본다면 결혼은 둘 다 sei해 의사용 여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